신재량강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몇 년 전만 해도 샤인머스켓이 꽤 고급 과일에 속했잖아요. 가격이 꽤 내려왔던데 이제는 심지어 기존의 국산 포도보다도 더 싸졌다고요? 네, 지난달 샤인머스켓의 평균 도매 가격은 2kg에 1만 1,400원에 그쳐서요. 같은 무게의 거봉보다 30% 가까이 더 싸게 팔렸습니다. 귀족 포도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고급 과일의 이미지가 있었던 샤인머스켓이 거봉과도 가격이 역전된 겁니다. 이제 샤인머스켓은 같은 무게에서 샤인머스켓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포도였던 캠벨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3년 전만 해도 2배를 훌쩍 넘었는데요. 샤인머스켓 가격은 지난 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25%나 하락했습니다. 샤인머스켓에는 아직 비싼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좀 남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추석 과일 선물 세트에서도 단가를 맞추려고 끼워넣는 상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고급 이미지를 챙기는 몫입니다. 지난해부터 사과와 배가 비싸지면서 구성에서 사과는 줄이고 샤인머스켓을 끼워넣은 상품들이 대거 등장했고요. 올해도 그런 상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이달에는 지난달보다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달 가격보다 20% 넘게 저렴해져서 2kg에 8천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거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 떨어졌을 정도면 상당히 가격이 빨리 내려올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농축산물 시장에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특정 품목이 큰 인기를 끌자 농가들이 앞다퉈 뛰어들었다가 가격이 급락하고 농가는 손해를 보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비중은 2010년대 후반만 해도 포도 중에서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절반 가까운 포도 농가가 샤인머스켓을 생산합니다. 게다가 요즘 샤인머스켓 맛이 프리미엄 포도로 떠올랐을 때의 그 아삭한 단맛이 아니다, 예전 그 맛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달에 샤인머스켓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된 이유로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더 내려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몇 년 전까지는 당도를 재는 단위인 브릭스로 20브릭스가 넘는 포도다, 이런 걸 많이 내세웠는데요. 요새는 별로 안 보입니다. 캔벨 포도가 15브릭스 안팎에 팔리는데 샤인머스켓도 그 정도면 판다,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샤인머스켓 수확량을 늘리려고 너무 빽빽하게 심는 경향이 있고요. 포도알이 많아지고 송이가 커지도록 재배하면서 유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꽉 찬 단맛을 내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샤인머스켓 도매가는 생산비용을 건지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농가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확량이라도 늘리려고 충분히 달지 않은 샤인머스켓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 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품질이 떨어져서 다시 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샤인머스켓이 우리 과수 농가의 주력 포도 품종으로 자리 접은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과 비싸다는 소식 얼마 전까지도 자주 전해 드렸었는데 올 가을 과잇값들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사과 가격은 지난해보다는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예전 생각하면 아직 비싸죠. 이제 평년 가격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달의 지난해 추라리향보다도 21% 정도 늘어나면서 가격 진정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지난해의 3분의 2에서 70% 수준인 10kg당 4만 8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진짜 부담스러웠던 건 추석 무렵의 배 가격이었습니다. 신고 배가 아직 시장에 다 풀리지 않았는데 추석이 유난히 일렀다 보니까 추석을 전후한 지난달의 가격은 오히려 사과와 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해 9월보다도 비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게 역시 평년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이달에는 15kg에 4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걸로 전망됐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최근에 냉동 과일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아무래도 과일값 때문이겠죠? 네, 지난해 냉동 과일 수입량 2022년보다 6%가 늘어난 6만 4천 톤을 기록해서요. 연간 수입량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과일 중에서도 냉동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신선하다든가 고급이라는 느낌은 좀 덜 주게 마련인데요. 수입량이 2015년 이후로는 대체로 정체되거나 줄어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치솟기 시작한 2021년 이후로 다시 꾸준히 수입이 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역시 물가, 그중에서도 특히 커진 먹거리 물가 부담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소비자들에게 조사해 봤더니 너무 비싸진 국산 과일을 대체해서 사 먹는 냉동 과일로는 블루베리와 망고가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냉동 과일 수요의 절반 이상을 이 두 과일이 차지했습니다. 냉동 과일은 맛에 대한 만족도는 좀 떨어졌지만 역시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도 냉동 과일은 계속 수입량이 늘어서 다시 한번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망고 같은 냉동 열대 과일 수입량도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온대 과일을 비롯한 수입량이 연평균 3% 정도씩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권 기자 마이다로 블루베리와 망고 많이 찾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와 배 같은 과일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 과일들의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사과, 사과는 지난해 연간 생산량이 40만 톤이 채 안 됐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3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싸진 겁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연간 한 사람당 10kg에 가까운 사과를 소비하는데요. 지난해에는 7.6kg 정도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사과 입장에서 지난해는 그야말로 기상재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봄에는 기온이 낮은 편이어서 한참 열매가 맺혀야 할 때 냉해를 입었고요.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탄저병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내내 지속적으로 타격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날씨가 비교적 평범하게 흘러가 준다면 50만 톤 넘게 수확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이나 22년의 생산량보다는 적지만요. 그래도 지금의 가격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일 전염병 같은 데 좀 더 강한 품종으로의 전환도 점진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난화 영향 때문에 사과 재배지가 점점 위쪽으로,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무려 20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도 강원 지역에서는 소폭, 재배지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과 재배 전체 면적은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비상재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확량이 조금씩 줄어들 걸로 보여서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우리 사과 점점 덜 먹게 될 걸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복숭아나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다른 과일들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6대 과일 지난해에 통틀어서 16% 정도 생산량이 줄었던 걸로 봅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단감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줄었고요. 포도와 귤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귤도 지난해 날씨 피해는 입었지만 귤은 하우스 재배가 워낙 잘 돼서 생산량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올해는 다른 과일들도 사과처럼 대체로 수확량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인 사과는 재배 면적이 그렇게 당장 줄어들 걸로 보지 않는데요. 배와 복숭아, 단감 재배 면적은 올해도 2% 정도씩 줄어들 걸로 예측됩니다. 날씨가 온화하게 흘러가 준다고 해도 이들 과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는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정체되거나 서서히 줄어들 걸로 본다는 겁니다. 특히 수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달고 아삭한 우리 배,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샤인머스켓을 워낙 많이 심으면서 가격이 좀 안정됐던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시 샤인머스켓을 적게 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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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